5월에 이럴 덕에 고가도로 잘못한거가 됐죠? 그러니까 이 것들이 초남도 이때 사고 말이 시나리오가 그렇잖아 대구 동서뱀도 그쪽에서 사고 진짜 거기에 불법 아 저..저 무슨 설계지 이게? 아 저 설계가 잘못됐다고 다시 또 그게 해야되냐고 그러더라 꼬아넣는걸 잘못 꼬아놨다고 하더라고 사고많이 났네 어 사고많이 났네 여기 밑에 철길이 있어요 철길하고 태양교 한자로 써놨는데 일본의 태양이란 얘기 아니야 일본 태양교 나른이구르 태양교 멋있네 일본을 나타낸 태양 이게 조금 페라네 여기가 또 합류가 되니까 교통량이 많아버리면 여기도 꽉 막히겠는데 자 어 교수로 들어온기도 이제 진화 지 trava 지민 지민 스포 Brian 스포 스포 지 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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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